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당내 공천 작업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공천은 당무인 만큼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공천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관여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마포의 자객공천 논란과 관련해선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는 오랫동안 기획된 불법 취재라면서도 대통령실 차원의 법적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.